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대리인인 김소연 변호사가 비교적 상시하게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일보는 아주 간단하게 보도를 합니다. 김영일 기자가 아이카이스트의 대표로 있는 김성진 시 그리고 또 김성진 측에서 박근혜 시계를 찾았다. 그와 같은 주장에 대해서 이준석 씨는 말이 서서히 안 맞아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조선일보의 아주 중요한 주장은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측이 이준석 대표로부터 2013년에 8월 15일 전후에서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의 주장에 대한 그런 감논얼박을 다뤘는데 대개 이제 중앙지들은 그렇게 심도 있게 다루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씨 사건은 가장 열심히 취재하는 기자가 조세일보의 조문정 기자네요. 조문정 기자의 기사가 가장 이렇게 상시하게 이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조문정 기자의 그런 기사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파악을 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사건이 지금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점검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부분 한번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접견 서울구치소에도 이루어진 7월 5일입니다. 김성진 측은 이준석이 녹취록을 편집해서 방송했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 측은 즉시 자동 녹음을 공개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내용은 2013년 8월 15일 아이카이스트 쪽으로부터 주어진 2차 성적대 행적부터 2차 진술이 있었고 또 박근혜 시계의 사진이 확보됐고 확인한 이후에 저녁때 공개하겠다는 그런 김소연 변호사의 이야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투자각설과 관련해서는 LP 유가의 원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준석의 최척건들인 이 핵관들이 찾아와서 각설을 작성했다. 이거는 한 명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김성진 측에서는 당사자인 김성진 씨와 성상납 현장에서 안내를 맡았던 장의사 두 사람이 7월 7일 날 국민의힘에서 개최되는 윤리비원회 출석에서 소명을 희망한다. 이 사진은 2차 접견을 마치고 난 다음에 오후에 경기의왕 서울구치소 앞에서 김소연 변호사 김소연 변호사가 기자들에게 설명과 아울러서 기자들에게 여러 가지를 이렇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인터뷰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알 수 있게끔 좀 쉽게 제가 지금부터 몇 가지 주제로 나누어 가지고 한 번 정리정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준석 측은 녹음 내용들이 편집되었다. 자신과 장의사가 나눈 그런 대화라든지 또 김철근 씨가 대전으로 내려가기 전에 장의사와 나누는 그런 부분들이 편집되었다. 여기 이 부분은 한 번 다룬 바가 있습니다마는 저도 이 내용들을 대부분 공병호 tv를 통해서 전한 바가 있기 때문에 편집됐다는 그런 주장은 그렇게 옳은 주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내용을 대부분 다 시청자들도 다 들으셨기 때문에 가소연을 통해 가지고 그 내용이 편집되어 짜짓기 됐다는 그런 이준석 씨의 주장은 그렇게 설득력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측은 녹취록은 편집된 부분들의 조각이라는 그런 이준석 대표에게 당신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당신의 핸드폰에 자동 녹음부터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이 이제 두 번째 주제는 7월 5일 날 서울구치소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이루어진 2차 경찰 조사 진행은 성상납과 관련된 그런 사건을 시간대 순서로 차근차근 그렇게 진술했다고 합니다. 전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준석 씨가 상당히 다크호스를 만난 것 같습니다. 다크호스라는 것은 김성진이라는 사람이 머리 회전도 빠르지만 업무를 처리하거나 일을 처리할 때 항상 꼼꼼하게 기록하고 그다음에 증거물을 확보하고 이런 부분에 굉장히 익숙한 그런 인물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구치소에서 경찰 수사가 이루어지면서 계속해서 추가적인 그런 증거들이 튀어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도 이준석 씨는 상당히 당황하고 또 때로는 패닉 상태에 있을 것이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적이 다음에 무엇을 갖고 자기를 공격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준석 씨는 그냥 말을 쏟아 붓는 그런 스타일이고 좀 헐레벌떡하는 그런 스타일이죠. 그런데 이 김성진이라는 사람은 좀 과묵한 스타일의 치밀한 그런 증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갖고 있고 그다음에 모든 그런 일정에 대한 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준석 씨가 앞으로 이제 사퇴가 윤리위원회에서 징계를 하든 하지 않든 관계없이 아마 상당히 곤혹스러운 그런 상황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적을 만났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도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김소연 변호사는 그러니까 지난 1차 조사에서는 2013년 7월에 있었던 그런 성접대에 관한 부분을 김성진 씨가 진술했고 거기에서 이제 박근혜 시계를 이렇게 받을 수 있었다는 내용이 나왔죠. 그런데 이번 2차 조사에서는 2013년 8월 15일 2차 성접대 당일 행적부터 시간 순서대로 그렇게 진술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러나 이준석 대표는 성접대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윤리위원회의 쟁점인 정거인멸도 불가하다는 입장을 지금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거인멸은 성접대의 파생범죄라서 모두 사실대로 구체적 진술을 하고 관련 정거를 제시할 예정이다. 이것은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김소연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있었던 경찰의 1차 수사 접견 당시에는 이준석 대표가 처음 룸사롱에서 성접대를 받은 2013년 7월 11일 하루 일정과 행정만으로도 1시간 넘게 진술이 이루어졌고 그것으로 볼 때 경찰 또한 혐의를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는 것 같다. 엄중하게 보는 것은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김성진 아이카이스 대표의 진술 내용이 수사관들이 볼 때는 너무나 구체적이고 이러니까 본인들이 추가 수사를 계속해 나가는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들 이준석은 박근혜 시계 같은 것은 아예 없다. 이 부분에 대한 증거 제출이 바로 김성진 측으로부터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김소연 변호사는 또 김성진 대표와 이준석 대표 간의 대통령 시계라고 불리는 진실공방과 관련해서 김성진 대표 회사의 핵심 개발자였던 직원이 김성진 대표로부터 받아서 보관하고 있던 박근혜 시계의 사진을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공장에서 주문 제작한 청와대 시계가 아닌 박근혜 대통령 성함이 적힌 시계 사진을 오늘 아침에 전달받아서 그와 관련해서도 오늘 진술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녁 때 언론인 분들께 시계 사진과 함께 낱낱이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김소연 변호사의 페이스북에는 어떤 내용도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정리정돈 하시게 되면 어쨌든 상황이 상당히 이준석 대표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 같다. 이렇게 우리가 상황을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투자각서 작성과 관련된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각서 경의도 이준석 측의 그런 설명이나 해명과 달리 실질적으로 이준석 주변에 그런 측근들이 직접 내려가서 약속한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이번에도 확인이 됩니다. 장의사도 장의사는 그런 성접대 현장에서 안내를 했던 분이죠. 저도 밤늦게까지 국회에 인근해 이거는 아니고 김소연 변호사는 오늘 입회한 내용과 관련해 증거들을 전부 이게 이거네요. 또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이 작성한 7억 원 투자각서 속에 투자처인 대전 L피부가와 관련해서 김철근 정무실장이 7억 각서를 쓰면서 투자 대상인 L원장을 직접 만나 언제까지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피부과의 L원장이 이름만 되면 알만한 집권 여당 정치인 다 아는 사람들이 갑자기 찾아왔다고 표현한 것으로 미뤄버서 다른 이준석 대표 관계자들도 찾아왔던 것 같다. 당시 L원장은 투자 배경을 전혀 모르는 상태였고 자금을 융통해 했던 L원장은 다 아는 사람들이 병원까지 찾아와서 투자각서를 써줬기 때문에 100% 승사될 것이라는 기대였는데 약속을 의겨서 대단히 속이 상했다. 이런 내용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사건을 이해하는 데는 경찰 조사 진술 내용과 정금물들은 모두 7월 7일 이전에 이양희 윤리위원장에게 직접 제출될 것이다. 그런 내용을 밝혔습니다. 그 내용과 관련해서 법률 대리인 맡고 있는 김소연 변호사는 오늘 경찰 조사에서 입회한 내용과 관련해서 정글들 전부 취합해서 내일 오전에 7월 6일이죠. 이양희 윤리위원장 앞으로 본인 외 개봉금지 형태로 봉인에 제출할 예정이고 당대표 본인에게 유출되거나 할 경우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든 간에 오늘 한 다섯 가지 조목으로 탁탁탁 나누고 해보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가 되시죠. 우리에게 남은 것은 국민의힘의 윤리위원회 위원장 이하 윤리위원들이 정말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사실과 진실에 입각해서 이번 이준석 징계권을 처리할 것인지 이것이 굉장히 관심거리입니다마는 이 세계라는 것이 막판에 뒤집는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